당황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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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살여 김영아씨 이런 이웃나라 사람이라면 사촌계에 맺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웃나라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세요 혹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러 온 외국 선수 만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잠깐 만난 일본인이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경상도 분이니무니다 형님 나라 반갑습니다 아니 그분하고 이웃사촌께 맺지 그러셨어요 그럴 거 그랬죠 아마도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웃나라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은 백제서하스무니다 네네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노 우리 황실에선 아직도 누수저 누구르세 기무치 탕구 먹스무니다 네네 그렇게 마음을 열면 먼 먼 이웃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인정하지 않는 과거사 그 온고집 때문에 줄줄이 꼬인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간에서 가슴속 열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자주 봤으면 싶네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백제시대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또 일본도 등재됐는데요 서로 반겨주고 축하해주는 모습이면 될 일인데 아니 왜들 말을 바꾸고 그러는지 완전 아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래도요 한국을 찾아온 일본인 가운데에 우리 조상이 경상도 사람이었으면이다 이 한마디라면은 아니 우리가 가슴만 열겠어요 아유 물론이고 말고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보다 가깝게 잔정 있는 이웃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역사는 잊지 말아야겠고요 아유 그렇죠 자 백제시대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등재가 됐고 일본도 됐습니다 네 축하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둘 다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축연무 국립국악관연악단의 연주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국립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축연무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문자 우물정의 03015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기 초라니 우리 돈 벌어보세요 아 그러면 광대 전용국장도 세울 수 있어 광대 전용국장을 세워? 어? 잠이 들겠구만 이 냄새부터 마셔봐 자자 코 밑에 대줄게 숨 들이마셔봐 아니 이게 뭔데 숨을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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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콧속을 이렇게 아리고 쓰리게 해 정신이 드나? 정말 정신이 드나? 아직도 광대 전용국장 소리가 나와? 이 사람아 말이나 들어봐 저 말이야 내 말만 잘 들으면 광대 전용국장 세우고도 남아 담아 아이고 참 간밤엔 뭐 봤는데 그렇게 헛소리야 야, 이번에는 이거 마셔봐. 자, 자,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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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눈물이 나오는구만. 아니, 그래도 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디, 뭘 어떻게 해. 요즘 상조회사 막 생기잖아. 막 사라지고 또 생기고. 혜연 씨, 상조회사를 무슨 재주로, 무슨 돈으로. 참네, 잘 들어봐. 간당한 간당하는 상조회사를 사는 거야. 그리고 고객들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그리고 한창 후에 회사 넘어간 거 알고 그냥 환급해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전에 그 상조회사에 물어보라고 하면 돼. 에? 헐시구이. 그 어디서 배운 수법이야, 그가. 아이고, 그리고 중국산 수위 있잖아. 그 20만 원짜리를 국내산 300만 원이라고 팔어. 그리고 장래 도우미한테도 영업 실적 안 올리면 수당 깎는다 하고 또 회사 바꾼 뒤로 환급해달라고 떼를 쓰면 법대로 하자고 해. 앞전에 집으로 보낸 자동이체 동의서 받지 않냐고. 아, 그러면은 망한 상조회사에다 부었던 돈도 돌려받을 수가 없고 회사 바꾼 다음에 뽑아간 돈도 환급받을 수도 없고. 아, 뭐. 그러다가 누구 그 임자 나타나면 팔아넘기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상조회사 넘겨받고 고객 돈은 그대로 빼먹고 또 임자 나타나면 또 팔아넘겨.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광대 전용극장 하나 못 세우겄나? 헬시구이. 첫 작품은 어떤 상조회사로 고객 후리기. 두 번째 작품은 고객은 봉이란 걸 숨겨라. 제 이 사람은 그딴 촌스러운 거 말고 빅스타, 뮤지컬 같은 거에. 광대가 그 짓거리로 전용극장을 세워? 그게 도종놈들 허는 짓이지. 광대 노름이냐고. 이거 봐. 이래도 꿈꿀 거야. 이래도 그놈의 상조회사 돌려빼먹기 꿈이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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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떨어져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늘 멀쩡하니 잘해먹는데 우리 광대도 먹고 살자고. 네, 진도 다시래기를 강준섭, 김규봉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에 상조회사가 수백 개로 난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걸핏하면 망해서 다른 회사로 넘기고 고객 돈 빼먹고 환급도 안 해주고 서비스는 엉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산 싸구려 수위 같은 거 막 들여와서 비싸게 바가지 씌우고요. 게다가 망해서 딴 회사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매달 꼬박꼬박 넣으신 분들 이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거요, 고객들 동의 없이 함부로 자동이체 못하게 하고요. 글쎄 말이에요. 회사 인수할 때는 그전에 납입한 금액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거시기 말이오. 상조회사 가입들 하셨을 텐데요. 자동이체 어디로 가나 확인들 꼭 해보시자고요. 자, 한 곡 더 이어봅니다. 경기도 선공감 김가며 고향 상여소리 최장기회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세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이상정의 백호서당 상량문 고사입니다. 네, 백호서당은 숙종 때 문신이고 학자인 이현일의 가르침을 기리면서 세워진 서당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상정과는 어떤 연관일까요? 네, 그러니까 숙종 때 이조판스까지 지내고 당파싸움으로 함경북도 종성으로 유배당했던 이현일을 기리는 서당이 바로 백호서당이었는데요. 네, 네. 경상북도 청성군 진보면 세장리에 있었죠. 그 백호서당 상량식 때 이상정이 상량문을 지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상정은 이현일과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상정은 영조와 정조 시대의 그 벼슬길을 거부하고 고향인 안동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후진을 양성했는데요. 그 이상정의 어머니가 바로 이현일의 손녀였죠. 네, 그럼 이상정은 어머니 집안으로 이현일과 관련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어머님 집안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쪽을 따른 걸까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상정이나 이현일은 퇴계학파를 잇는 학자로 같은 뜻을 가졌던 건데요. 그 이현일의 가르침을 잊고자 세운 그 백호서당 상량문에 이상정은 어떤 추건을 담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신축 교사 상량식 때 축하의 글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무렵에 상량식 습속이 보이네요. 떡을 대들보 동쪽으로 던지고 그 다음 서쪽으로 던지면서 추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악산처럼 높이 학문의 도를 찾는 도장이 되라는 뜻도 있고 개울물이 강물로 천리를 가듯이 멀리 길게 펼쳐지라는 걸까요? 네, 네. 아무래도 서당구 상량식이니까 공부하는 서생들에게 높은 산을 오르듯 배움으로 도의 정상에 오르도록 인도해달라는 뜻이고요. 그 논에서 천리로 뜻을 펼치도록 이끌어달라는 마음이 보이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퇴계학통을 잇는 학문의 도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상량문 구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에선 공부하는 그 마음 자세를 일러주면서 스스로 깨쳐야 하는 천년의 진리 찾기를 말하고 있죠. 네, 네. 향초를 캐며 스스로 기뻐하고 세상에 압호하지 않은 그 도도한 학자의 길로 인도해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상량식을 올리면서 떡을 동서남북으로 던지며 한마디씩 추건했네요. 네, 자, 그럼 대들보 머리 위쪽과 아래쪽으로 떡을 던지며 올린 그 추건 한번 볼까요? 어영차, 들보 머리 위로 떡을 던지네. 버려진 대들보 될소냐. 어영차, 들보 머리 아래로 떡을 던지네. 선비들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나와 토하게 유풍을 펼치시라. 네, 그렇습니다. 경상국도 청성군 진보면에 세웠다는 백허서당. 이상정의 나이 51세 때 젊은 서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퇴계학을 잇고 계곡물이 천리를 달려 세상을 적시듯 나라의 대들보가 되라. 네, 네. 그런 간절한 염원을 상량식 때 상량문에다가 새겨서 올렸습니다. 네, 네. 요즘에도요. 학교 건물 짓고 중국식을 할 때는 이런 상량문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이상정과 백허서당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띄웁니다. 퇴계선생정 가운데서 퇴도 많은 안숙선의 소리 한승석의 북장단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열차 체험열차 오늘은 특별한 운행 중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맡고 싶은 승객께서는 날치기 후리기 칸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은 개역입니다. 다음 역이 무슨 역이라고요? 아, 닭줬던 개. 개역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은요? 네, 그 다음 역은 외양간역.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역 되겠습니다. 어, 오토바이 날치기 당하면 닭줬던 개 된다? 네,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도 해야겠죠. 날도 더운데 말이죠. 아유, 그럼 날치기 후리기 칸으로 가야겠네. 여긴가요? 아, 자, 자, 가방 든 손부터 바꿔주시겠어요? 자, 과연 오토바이가 어디서 달려들까요? 요즘은 뭐 인도로도 달려들던데 가방을 어느 손에 들라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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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황입니다. 부왕! 오토바이가 달려오죠? 자, 안쪽으로 확 들어가면서 가방을 왼손으로 바꾸세요. 오토바이가 달려드는 쪽에는 가방을 들지 말라. 음, 이렇게요?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근데 그냥 안으로 파고드는데요? 네네, 건물 벽에 바짝 붙어서 열중시어. 자세로. 아, 가방이 뒤로 갔나요?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 탄 사람들 어떻게 해야 지나갈까요? 헬멧을 쓴 두 사나이. 아니, 저, 이, 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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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고 웃으면서 건물 계단으로 뒷걸음질 치세요. 계단이 없어요. 오토바이가 내 앞에서 멈췄고요. 째려보는데. 어, 그럼 그냥 외쳐주세요. 박사장님, 여기요. 아이고, 박사장님, 여기요. 아이고, 만져라. 오토바이가 가네요. 자, 자, 운이 좋았죠? 자, 이번엔 적극적으로 오토바이 날치기 후려볼까요? 자, 자, 길을 걸으세요. 뿌앙! 아이고, 뒤에서 오토바이 타고 두 사내가 달려드는데요. 어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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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안 떨어져요. 웃고 말고 할 짬도 없이 달려드는데. 네, 그 명품 가방이라 친하게 움츠리고 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어째, 어째. 가방을 채서 그냥 튀잖아요. 경찰, 날치기야. 자, 자, 중국식으로 도와드릴까요? 자, 오토바이 앞으로 자전거 톡 밀었죠? 우당탕탕탕. 어머나, 어머나, 둘 다 그냥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어머, 되게 아픈가 봐요. 이게 중국식인가요? 그럼 한국식은요? 날치기 우리는 한국식은 뭐예요? 네, 상한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강화 고사 소리를 유주숙의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도심에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여성들 가방은 어쩌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가방을 또 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도거나 골목길이거나 그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안쪽으로 확 비켜서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택배 오토바이, 무슨 피자 오토바이, 중국집 오토바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도 많아요. 네, 수도 없이 스쳐서 가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때마다 안으로 그냥 샥 이렇게 비껴 도열해가지고 격례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현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건 늦은 밤길에 특히 골목길 조심하시고요. 아니, 그렇다고 중국식으로 누가 자전거 던져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 소리 날 땐 돌아보고 피하는 수밖에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조심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요새는 오토바이가 정말 쐭 나가지고 쏜살같이 가방을 채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팔목에 끼지 말고 어깨에 매거나 앞에 들춰 매거나 이러셔야지 안 뺏기지 손목에 하면 금방 채가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서울시 전역에서 이런 글쎄 동일봄의 소요행으로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게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CCTV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밤이라든지 새벽이라 뿌옇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렇게 찍히질 않아가지고 용의자 신원이 지금 파악 못하고 있다네요. 헬메스니까 전혀 안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요.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창작 국악동요를 발굴하기 위한 2015년도 국악동요제 작품을 공모합니다. 국악동요제는 창작 국악동요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7월 16일 예선을 거쳐 8월 28일 예약당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동요제에는 기존 초등학생 부문의 유아 부문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15일까지고 국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 3곳까지 악보와 음원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 정선의 옛 주거문화를 재현한 아라리촌에서 지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정선생활문화동호회 아라리촌 풍경축제가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선읍 아라리촌 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과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와 체험, 공연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가야금 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 가야금 프로그램은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교실에서는 가야금의 기본 자세와 주법을 시작으로 민요를 비롯한 전통음악과 영화 주제곡 등 퓨전음악 연주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대전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북 문화정보도서관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재미있는 옛이야기와 우리 문화체험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도서관 문화교실에서 열립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 함께 읽기와 나만의 어처구니 만들기, 판화찍기, 손수건 염색하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전화 02-944-3122번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의 불교 사상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의를 개최합니다. 7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동국대학교 정병조 명예교수가 나서 신라불교의 이상과 전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신라의 불교가 변천해온 과정을 알아보고 불교의 도입과 공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냈던 고승 원효와 의상의 삶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수강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 게시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야금 소리와 클래식, 아름다운 영상이 어우러진 신개념 콘서트가 열립니다.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노스탈지아 공연이 7월 11일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숙명 가야금 연주단과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 그리고 오보의 연주자 홍중교가 출연해 민요와 클래식, 가요가 어우러진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 예매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한국판소리 보존회가 주최하는 전국판소리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20회 전국판소리 경연대회가 7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중요무용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명창부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그리고 다문화부와 장애인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오는 7월 16일 오후 5시까지 한국판소리 보존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최초로 공립도서관에 태권도 교실이 개설됐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맥골드릭 분원은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1시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태권도 교실을 운영합니다. 태권도 교실뿐만 아니라 8월에는 국악교실이 마련되고 현지 시각 8월 14일에는 광복절 기념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7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쌀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울진 금강소나무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울진의 신비의 숲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울진군 금강속면 소광리에 만들어진 금강소나무 숲길이죠. 네 금강소나무 숲길은 드물거든요. 그렇죠. 우리 산천에 뿌리를 내린 귀한 소나무들이 금강소나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아름들이 금강소나무로 한옥을 짓고 대들보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죠. 울진군에 오랜 세월 정성들에 조성된 금강소나무 숲길이 마침내 일반에게 공개된 거죠. 네 그 귀한 소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고장이어서 금강속면이라 부르게 됐다면서요. 자 그곳에 신비의 숲길이 열린 건데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답니다. 네 네 20명씩 예약탐방제를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4구간에 걸쳐 10여 킬로미터 정도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던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싶습니다. 네 울진군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산림청이 국비사업으로 숲길 조성에 나섰던 거고요. 네 그래서 2014년까지 조성된 4구간과 새로 조성된 5구간을 합치면 53.9킬로미터나 된다니까 백리끼리 훌쩍 넘게 금강소나무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셈이죠. 네 현재 4구간까지만 개통을 한 상태인데요. 대왕소나무 군락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과연 어떤 소나무일까 궁금해지잖아요. 네 네. 네 아름드리 대왕소나무 숲을 따라서 걸어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상상에 갑니다. 네. 대왕소나무는요 보통 수령이 600년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 초기부터 울진의 산을 지켜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비의 숲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600년 세월에 풍상을 견디고 늠름한 자태로 서 있는 그 대왕소나무를 끼고 걸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금강소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삼국시대 초기에 쌓았다는 안일산성터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원래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산림자원 측면에서 보존해야 할 지역이라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찾아볼 수 없었던 대왕소나무. 이 금강소나무 숲 통제 구역을 풀어서 마침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예약부터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예약탐방제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아름드리 금강소나무 숲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니고요. 그곳의 역사와 울창하게 조성된 산림자원에 대한 수줍높은 해설을 들이면서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르스로 지친 심신을 그 신비의 숲을 걸으며 풀어볼 기회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산림휴양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네. 울진에 가기 3일 전에 금강소나무 숲길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죽변 항구도 둘러보시고 울진의 그 유명한 불영계곡도 찾아보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북도 울진의 금강소나무 숲길 탐방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남창가곡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를 예찬건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여권의 딸 얘기 가운데 신방에 든 동학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때문에 여권의 딸 신방에 들어간 동학을 만나보실까요? 동학이란 선비가 한양 종로통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대로본에 누운걸 여권집 하인들이 자기 집 신랑인 줄 알고 또 메고 와서 신방에 넣었으니 일이 어찌 됐겠는가? 새벽이 올 때 놀란 두 사람이 한다는 말을 들어보는데 날이 새고 있습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아니 데려가다니. 나도 그 혼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됐노라 말하지 않았어. 날 두고 떠나면 난 죽을 겁니다. 그럼 무남독녀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죽을 겁니다. 허면 세 사람을 저승에 보낼 작정이십니까? 아니 이것봇이요. 내가 당신을 데려갔다가는 우리 집에서 가만두겠어. 나 역시 온전치 못할 것이요. 아니 그런데 데려가라니요. 이리도 권도를 모르면서 장차에 나라와 백성소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 이 판국에 권도라니. 내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게 처신할 방도가 어디 있다고 그 권도 소리요. 이 몸은 신방 차린 지 3일째입니다. 이틀 밤은 신랑도 없이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일째 그쪽이 내 방을 범했고요. 허면 나는 누구에게 몸을 허락한 것이겠습니까? 참 그게 그렇다 하나. 내게 다른 방도가 없는데. 왜 없겠습니까? 이모님도 없고 고모님도 없는 집입니까? 이모라니 고모라니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과거를 준비하신다 했지요? 예. 허면 이리 하십시오. 절 이모님 집에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 그쪽은 아버님 어머님께 사실을 고하고 난 내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며 첩실로 살겠노라 할 겁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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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실이라 했어? 허면은 제가 본처를 밀어내고 살자 이러는 거겠습니까? 참 잠깐. 그렇게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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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그, 그, 그쪽 집안 부모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모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모님. 오, 그렇구려. 그, 우리 이모님이 나를 그 천금처럼 아끼시니 그, 내 말을 믿어주실 듯 싶소이다. 약속하십시오. 이 집 저 집을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허니,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이모 집에 있는 나를 끌어내주셔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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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만일 그 과거 급제를 못한다면. 어찌 그런 마음 약한 소리부터 하시는 겁니까? 두 집안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하셨던 취하지 않았던 간에 이몸을 허락한 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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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무슨 말인지. 저, 그, 달기 울었으니 그, 어서 서두르시오. 어, 저, 우리 그 이모 집, 그, 우리 이모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오. 예, 이대로 가자니 놀라실 우리 부모님이 걱정입니다. 신방 차린 지 사흘 만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찾고 또 헤매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 한마디 글이라도 남기면 되지 않겠소? 뭐라고 말입니까? 이 사연을 어찌 한두 마디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뭐 길게 말한 거 뭐 있겠소? 이 불효자식 돌아옵니다. 아, 그렇게 한마디라도 써놓고 나가야 하지 않겠소? 예, 그렇지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드려야지요. 아버님, 어머님, 제발 이 딸이 꼭 다시 돌아올 것이니, 다시 돌아올 것이니 나쁜 생각도 마시고. 저, 이보셔요. 몇 년이면 과거에 오르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지금 그걸 어찌 장담하겠소? 아이고, 자자자자. 어서 쓰시오. 이러다 당신 신랑 일찍 돌아오기라도 하면 일이 어찌 되겠소? 자자, 어서 나가십사. 아이고, 우리 이모님이 얼마나 놀라실 거, 우리 이모님이. 먼저 나가시지요. 따르겠습니다. 아버님, 제발 기다려주십시오. 어머님, 제가 살아있으니 한양바닥으로, 발도로 헤매지 마세요. 자자, 어서 따르시오. 어서요. 네, 춘향과 가운데서 첫날밤때 먹을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여권의 딸 얘기 가운데 신방에 든 동학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그 지경에 여권의 딸이 훨씬 냉철하게 길을 찾고 있죠. 네네, 동학은 그냥 놀래서 머릿속이 하얗게 된 모양인데 여권의 딸이 그 경황에 길을 찾는군요. 그렇습니다. 결코 평범할 수 없는 비범한 면모를 보여준 여권의 딸. 자, 과연 이들은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어찌 헤쳐나갈지요. 네, 그리고 또 동학의 이모님이 또 놀라 넘어질 지경일 테고요. 그렇죠. 신부가 사라진 여권 집은 또 어찌 되겠습니까? 네네, 여권의 딸이 주도하고 있는 운명개척 얘기겠죠. 자, 뒷얘기는 내일 이 시간 기다려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하골 초대석. 네, 오늘 상하골 초대석에는 누구실까요? 네, 피리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김지윤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때는 녹음방초 승하시라. 계절이 한여름으로 들어섰는데요. 네. 우리 김지윤 선생님은 피리독주의 소리구름 준비로 바쁘시죠? 네. 어떠세요? 네,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메르스다 해서 요즘 이런 시국에 연주 준비를 앞두고 준비를 하느라 많이 힘든 면도 있습니다. 마음고생도 있으실 것 같고, 몸고생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메르스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국내의 피리박사 제1호로 알려진 김지윤 선생님이신데요. 제4회 김지윤 피리독주의 소리구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우선은 이 피리독주의 날짜, 장소, 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015년 7월 12일 일요일에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초대석의 초대손님이신 김지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피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동서양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 소리연구의 소리숲을 결성해서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간 김지윤 선생님은 꾸준히 또 피리교육 교번도 출판해 내셨죠? 네, 제가 2011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피리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기초교본을 출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2013년부터 피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교본 시리즈인 신명나는 피리, 김지윤 피리소학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을 내셨군요. 음반도 내셨죠? 네, 2013년도에 냈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소리연구회 소리숲.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해오고 계시나요? 네, 저희 소리숲에서는요. 국악기 연주자와 서양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되어서 올 3월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였고요. 앞으로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의 우리 음악을 좀 알리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연주회 소식으로 가볼까요? 제4회 김지윤 피리독주의 소리구름. 이 독주의 제목처럼 요즘 가뭄에 다들 걱정이 많은데요. 피리소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아주 담비를 쫙쫙 내릴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소리구름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피리소리가 약간 좀 구름의 어떤 그런 형상이랑 어떤 비슷한 면에 착안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구름이 연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독주의 프로그램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첫 연주곡이 관악영산회상이에요. 네, 네, 네. 소개하지 마세요. 네, 이 관악영산회상은 영산회상의 한 갈래로 관악기가 중심이 되어서 연주하는 합주곡입니다. 그래서 표정만방지곡이라는 이런 암형으로도 불리는데요. 이제 바른 정치가 만방에 퍼진다, 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좀 장중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합주곡이고요. 이게 이제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그리고 가락돌이,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8곡으로 구성된 아주 긴 곡입니다. 한 시간, 시간으로 한 40분, 45분 정도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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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두 번째 연주문회가 본령인데요. 네, 네, 네. 이것도 좀 자세히 소개 좀 해 주실까요? 네, 이 본령이라는 곡은요. 조선 세종 때 창대된 용비어청과 노래를 가사로 삼아 부르던 여밀락의 한 갈래에 속하는 음악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본령의 또 암영이 또 태평천지곡이라는 이제 암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곡은 왕이 행차를 하거나 이제 궁궐 안에 거행되는 뭐 연례에서 사용되었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중평경이 들어가는 게 특징인 곡입니다. 그리고 당필이로 연주를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궁중곡이죠. 궁중에서만 연주되었던 곡이죠. 그래서 네, 네, 네. 이번 연주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연주하시는 분 중에 편중평경을 이제 넣어서 함께 연주하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본령을 감상하시는 이 감상객들은 그 시간대에는 왕이 되시는. 네, 네, 네. 궁중분위기죠. 그렇죠? 이 당필이로 분다고 그러셨잖아요. 당필이와 또 향필이가 있죠? 네, 네, 네. 그 차이는 어떤 게? 아, 당필이는 이제 정악곡, 궁중에서만 연주되었던 곡에 주로 연주되는 곡이고요. 음색도 굉장히 꿋꿋하고 이제 음량도 크고요. 그런데 향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향악곡 비롯하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알려진 곡을 많이 연주하는 곡입니다. 주로 우리가 피리를 연주한다 그러면은 향필이.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크고 작고 뭐 이렇게? 네, 네, 네. 당필이가 조금 굵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 오죽을 사용하고요. 마디가 있는 오죽을 사용하고요. 향필이는 마디가 없는 신호대를 신호대로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독주곡 상영산 무대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독주곡 상영산은 평조해상. 평조해상의 첫 번째 곡인 상영산인데요. 이 상영산 곡을 이제 피리나 대금 독주곡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리, 이 상영산을 피리 독주곡으로 연주할 때는 장단의, 장단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맺고 풀어내는 선율로 이제 연주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자, 선생님. 이번 사회에 김지은 피리독주의 소리구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저마다 아주 쟁쟁한 연주자들이신데 네, 네, 네.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관악영산회상에서 함께 연주해 주시는 선생님은요. 지금 현재 장군은 사재성 선생님입니다. 제46호, 피리정학 및 대취타, 무형문화재 제46호, 전수교육조교를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금의 김상준 선생님, 아쟁의 김창곤 선생님께서는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지도위원으로 계신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유명하신 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본령에서 편종을 맡아주시는 황규상 선생님은요. 역시 국립국악원 정학단에서 지도단원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편경을 이제 연주해 주실 조인환 선생님도 역시 국립국악원 정학단 지도단원으로 계십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국립국악원에서 그냥 위 머리에 계신 분들이.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이번에 그 사회를 맡으신 분도 각별한 사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네, 이번에 관악영사회생이 너무 길어서요. 이제 사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회를 해주시는 분은 안현정 교수님인데요. 이와여대 한국광학과 작곡과 교수님이세요. 이제 제가 서울대에 다닐 때 같은 학번 동기입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말씀에 피리 교제를 내셨고 음반도 내셨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의 피리 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전통예고에서 오랫동안 클래스 수업을 좀 많이 하면서요.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하면서 피리가 너무 전문가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피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제 부족하지만. 아이, 별말씨네요. 꾸준히 계속해서 전송시키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양으로 전해오고 있는 피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김지원 선생님은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네, 네. 여자가 이 피리를 불기에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악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피리를 택한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시나요? 어떠세요? 아, 제가 처음에는 이제 원래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서양음악을 먼저 이제 접하게 됐고요. 보통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국악을 알게 되면서 네, 피리라는 악기에 제가 좀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양음악을 이제 접고 이제 피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피리를 계속 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피리라는 악기가 옛날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지만 그거를 제가 많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피리라는 악기에 대해서는 평생 알고 가야 될 것이 많은 걸로.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 연주자나 연주자가 왜 그 악기를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는 어떻게 느끼세요? 본인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닮고 싶은데요. 피리가 왜 꿋꿋하고 아주 씩씩하고 기상이잖아요. 그럼 우측하면 좀 닮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피리를 더 잘 부시고 연주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혼나겠다, 이따나. 네, 국내 피리박사 제1호 김지훈 선생님.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올해 구상하신 일과 또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올 하반기에는 제가 피리기초교본 시리즈 중에서 영문판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피리초견 2권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 소개해 주셨던 우리 소리의 연구회 소리숲 10월 8일 날 M극장에서 연주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바쁜 일정도 앞두고 계셨네요. 아까 잠깐 해외 공연도 많이 다니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요? 폴란드 쪽도 그렇고 미국에서 좀 의미 있었던 공연은 미국에서 연주 음향회사, 유명한 돌비 회사에서 초대를 해서 거기서 독주회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음향회사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동포 여러분들도 해외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중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민속음악 곳곳에 피리가 다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빠져서는 안 되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레파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피리의 매력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느끼시는 분들도 어떤 다르게 또 느끼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피리를 좀 갖고 오셨으면 실제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갖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소리 세계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게도 되는데요. 피리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요소라든지 또 본인이 이걸 불어보면서 어떤 매력에 빠지실 때가 많으시죠? 네, 피리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작고 단순한 거에서 이제 어떤 첫인상이 좀 그런 인상이 많은데요. 일단 소리는 굉장히 크고 또 희로애락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슬플 때는 아주 슬프고 기쁠 때는 또 정말 분위기를 살려주는 음악 피리의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피리가 이렇게 주선율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네, 네. 아까 이정희 씨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뭐 여성 연주자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이렇게 피리를 접하는 여성 연주자들한테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피리를 여성 남성 구분보다는 어떤 악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해서 나가면은 뭔가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그럼 다시 한 번 제4회 김지은 피리 독주회 소리구름 날짜, 장소, 시간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2015년 7월 12일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국립국학원에서 저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네, 네. 좋은 연주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 상황권 초대석 오늘 자리해 주신 김지은 선생님의 제4회 피리 독주회 소리구름.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자, 여명춘 띄웁니다. 김지은의 피리입니다. 억수나이! 와봐, 코식이. 오늘 선수들이 말이요. 우덜 동네 찾아온다는데. 아, 억수나. 음식 준비는 어떻게 잘 되는겨? 와메. 손이 열 개라도 그냥 모자란디. 없네. 순이도 좀 불러봐요. 아야, 억수나. 그 뭐시냐.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땜시 온 그 외국 선수들이 우덜 동리를 와보겠다고는 허는디. 반갑고 고마움시로 조카 부담도 되는디. 근데 우덜 동리 경치 때문인겨. 뭐 땜시로? 별리? 이장이 그것도 물으면서 그냥 예스, 예스 해본 것이요. 아, 그라고 벌써 부담이 된다구라? 아이고. 코식이 일손 부족은디 없네. 혜자나 불러주란게는. 이장이, 그려, 그려, 그려. 나 또 또 또 따라랑. 아야야야, 코식이. 혜자냐? 응. 근개로 긴말 말고 그 뭐시냐.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외국 선수들 몇 명이 잠깐 우덜 동리 구경 온다는기요. 근게 일단 건너와갖고 억수 이쪽과 도와줘. 아, 열 명 난지 된다는디. 혜자야, 국수라도 말아야 할 거 아니요. 국수라도. 아, 근게 빨리 와야. 아, 아야, 억수나. 그려도 손님인디 말이요. 국수갖고 되갔어? 아, 그라믄. 빈대떡을 허자는 것이요. 비빔밥을 허자는 것이요. 아,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갈 거인디 번 소란이냐고요.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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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응, 왔다 왔어. 와마, 시상에 이런게 우덜 마을 찾아오겠다 소리고만이. 아이고, 저 미국 쏜 공기총 선수 중에 말이요. 그 할아버지 고향이 우덜 동네라는기요. 어메, 아, 누구요? 어떤 선순디,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살았다는기요. 아이고, 제대로 읽어보던가. 누군디? 예, 예, 잠깐. 요것이 근게로 영어로 파앙비니? 와마, 혓바닥고이는 거 보소잉. 아, 딱다. 이리 접으쇼. 아이고, 그 앞을 봐야지. 응? 와마? 응? 이 공기총 여자 선수. 웨스트포인트 밀리터리 아카데미 생도 아니요? 아야야야. 시방, 그 뭔 소리요? 웨스트포인트면 그 미군 그 육군 사관학교 그 그 뭐 자녀? 응. 파앙비니 선수가 그 사관 생도란 날이요? 아따, 박민이라고 써 있구먼. 한국 이름 그대로 쓰고 사는 거 본게로 아버지의, 이 할아버지의 나라, 이? 진짜 그냥 지대로 찾아보렀구먼, 이? 응? 그라믄 콩나물 비빔바로 가면은 되겄네. 와마, 시상에 할아버지 나라, 양, 코리아를, 양, 유니버시아도, 양, 공기총 선수로 찾았단 말이지. 왜 반가운 거. 박민이. 은능 오더라고. 국천이 삼촌. 그 안 되는 영어 쓰덜덜덜 바르. 박민이 선수. 한국말 된다고 써 있잖여. 박민이가 뭐여. 박민이 선수란 게는.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 박민희.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국악관연학 판을 경기 도리 국악단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세계 대학생 올림픽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빅골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계 유니버시아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에 공기총의 박민희 선수. 할아버지 나라 찾았다며 아주 기뻐한다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미국 이름도 그대로 박민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지조가 있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생도라고 하죠. 훈훈한 얘기에 더욱 박수를 치게 되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도 대회. 네, 아무래도 광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광주에는 먹을 것도 많고 가볼 만한 것도 많고 할아버지 나라에 왔기 때문에 볼 만한 것도 가볼 거고 먹을 것도 좀 먹을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 저 박민희 선수도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이번 체조의 아주 금메달 유망주였죠. 그 양학선 선수가 부상으로 기권을 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들. 네, 그럼 신기록 수립한 기법의 선수 화이팅! 네, 상암골 3사비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이죠? 밥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기온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